사랑운동! 사랑운동! 시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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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가? 최선을 다는 최고의 앨범 박수야 너 랩할 때 사투리... 혹시 고양이... 서울이야 DJ DROP THE BEAT 야 테레비 나오는 거 잘 봤다잉? 이 얼굴이? 서울에서 정살이 그만하고 내려와 국민학교 통장도 몰라보는게? 기억이 안난다 알아보기 싫거지 박수가 날 되게 좋아했네 기운X 저기있되겠습니다 형님 친구 아버지한테 형님이 뭐여 이 정신나간 놈아 어휴 못갔네 편안하 씨 번호 찍어봐 아이 번호 바꿔야 되겄나 뭔 일이 있었냐 마께서? 지지라 지지라 언제까지 평생 피해 다닐 것이여 니는 정면을 안봐 너도 고양을 지워버리려고 했구나 도미와냥 컨실렉스는 그런거 모르지? 갓나가게 살지 못해도 굳이 살지는 말아 으아 이 XXX 자네 직업이 뭐여? 래퍼요 뭐 퍼? 뭘 푸가지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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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ерж의 세상은 facilities 에피소드 일부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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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